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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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일대가 아마 8단지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 또 아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안 올랐다는 것과 저평가는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들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서 아마 자본들이 많이 움직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시기가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올랐을 때 이제 내가 제일 비싸게 팔고 나머지는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노고 봤을 때, 지금 SK아파트가 언제 입주죠? 내년 6월이에요. 내년 6월이요? 네. 내년 6월이면 올해 말까지는 지켜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사정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월계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한진그랑빌 옆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붙어있는 아파트는 사실 이쪽이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은. 네. 너무 올라가지고요.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실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데 장인유타운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장인유타운에 대한 이주 수요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영향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여기는 한 템포 분명히 쉬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한 템포 분명히 쉬어갈 테니까 여기는 지금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이제 이쪽은 더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이제 휘경동의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휘경동이 이제 그 외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앞으로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유타운이 굉장히 지금 하나의 구역들에 대한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3천 세대 정도씩 되거든요. 네. 그래서 3구역과 1구역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3구역이 지금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분명히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다른 유타운 재개발 구역들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에 대한 상한 압력은 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분양가와는 별도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할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일대는 또 희한하게 조합원들이 다 소형 평수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소형 평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 3구역에 대한 분양이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3구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면서 지금 이쪽 주변으로 많은 영향들을 끼칠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가장 영향을 끼칠 곳으로 판단되는 곳 중에 하나가 시청자님이 보신 SK아파트와 그리고 이 위쪽에 지금 이문동은 아니지만 석반레미안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아마 이문유타원에 대한 분양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걸 받는 시기가 이제 얘네들이 분양할 때잖아요. 얘네가 분양할 때가 이제 올 말부터 해서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쯤에 가까이 돼서 시청자님 거를 매각을 하시고 상계동은 이제부터 노원군이 지금부터 주목을 받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 상승을 조금 경험한 다음에 매각하시고 얘네들 오르기 전에 이 타이밍 잘 잡아서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을 기점으로 매각과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한 방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모두 고민 해결해 드렸으니까 어머님 도움 많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요. 네.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33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통과한 지 지금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네. 또 중공됐을 때 평당 단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한강변 전망권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네. 재건축 동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좀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일단 압구정 현대 보유 중이시고요. 재건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안 주셔도 되실 분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속으로는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기 뭐 그러와요. 뭐 재수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막 치치 막 그러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언제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저를 도시계획부터 저를 가르치던 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IMF를 겪었을 때 그때 그 당시 정권에서 했던 게 부동산에 있어서는 분양권을 풀어줬었잖아요. 그렇죠? 네. 분양권을 풀어줬었고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 현 서울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건드리니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다 폭등을 하는 걸 지금 이 비수기에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압구정동 라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좀 맞물려서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풀어줄 수 있는 우리나라 마지막 최후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보루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세계적인 대외적인 경제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여건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을 때 그때 풀던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생길 수 있을 때 풀던가 아마 그렇게 쓰여져야만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여기 압구정동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물론 개발이 되면 개인적인 개발 이익과 여기에 대한 가격은 사실 어떤 하나의 주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나의 소장가치 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명품, 그렇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의 종착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마지막에 그렇게 풀어줘야 될 곳이라고 판단되고 잠실주공 5단지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는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반적인 정치적인 부분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쉽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면은 물론 여기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은 막대하겠지만 나라에서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써먹어야 되는 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후도와 어떤 내용연수가 다 돼 있고 안전진단이 통과돼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업 시행인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마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늦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늦게 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땅이죠, 그렇죠? 한마디 더 하면 풍수지리적으로도 최고랩니다. 그냥. 물론 용산이 이렇게 풍수지리적으로는 더 좋은데요. 강이 이렇게 안고 가는 부분들 있죠? 강이 이렇게 안고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커브가 도는 곳의 안쪽에 있는 데들은 땅 이렇게 퇴적이 되는 곳이거든요. 퇴적이 되는 데들은 강변에서도 아마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라니까요. 일단은 그냥 갖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